인슐린 이동하는 데 시려한 인슐린 분비도 증가한다 혈당 상승에 맞춰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체장의 능이 떨어지면 당뇨병에 걸린다 하지만 고혈당과 고인슐린이 고 당뇨병이라는 말은 아니다 당뇨병 환자가 아니어도 자신의 똥배를 잘 관리하면 시트콘 세인펠트 크래머가 제정신이 아니라 맨지어 드라마에서 개발한 남성의 가슴 보정력 소설 개발한 게 아니다 에스트로겐 증가 유방암 남성 유방 이 모든 것이 사무실에서 나눠먹는 베이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또 셀리압병은 체중 감소 실험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셀리압병은 밀과 결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질병이다 셀리압병 남성형 란젤리는 2층에 고민되어 있습니다 란젤리 밀가루 똥꼬는 단지 외관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진정 건강에 종료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염증 호르몬을 생성할 뿐 아니라 내장 지방간 남녀 모두의 에스트로젠 공장이기도 하다 엉덩이가 풍부짐해지고 유방이 발달하면서 사전기를 맞이하는 소녀들에게 여성 성물 그 에스트로젠 성인 여성은 피해경기까지 높은 수준의 에스트로젠을 유지한다 하지만 에스트로젠 수치가 높으면 유방조직을 자극하므로 셀리압병에 대한 의사들의 관찰 부족으로 이 질병은 증세가 드러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평균 10년이 걸린다 셀리압병이 진단을 받을 때 쯤이면 환자들은 영양급소 기능이 망가져서 심극한 영양 부족에 시달린다 셀리압병에 걸린 아동 특히 나이에 비해서 체중이 미달되고 신체발탈이 늦은 아이들의 경우는 치명적이다 일부 셀리압병 환자들은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모없이 세악한 지경에 이른다 2010년에 셀리압병 환자 3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콜롬비아 체질량이 및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졌다 하는 거고 전통적인 영양학계에 선입견 글루텐 프리 식단에는 파스타빵 피자가 없고 고기, 달걀, 치즈 등 잘못된 장용 식품들 그렇다 실제로 이런 표현을 썼다 많이 먹기 때문이라면서 말이다 다시 말해서 연구자들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밀부리 식단으로 식욕을 줄이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 칼로리의 부족 부분을 대체해야 한다는 식욕의 가치를 입증한 셈이다 밀가루 똥배를 빼라 14일에서 5kg 텔레비전 상업광고에서 자랑하는 빠르게 살을 빼는 최신 상품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수도 없이 목격했다 다양한 형태의 밀을 제거하면 살이 빠진다는 사실 말이다 밀제기는 신속하면서도 근본적인 체중 감량 전력으로 매우 저평가되었으며 특히 내장지방제거 측면에서 그렇다 음 이렇게 뺏었다 하지만 글루텐 프리 음식은 밀가루 대신 옥수수, 쌀, 감자, 타피오카, 농말로 만들어졌을 뿐이다 이런 음식은 10에서 15kg 걸음 이상 감량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해외롭다 하지만 또 기억한 것은 옥수수, 쌀, 감자, 타파오카, 농말로 심지어 밀보다도 혈당을 높이 끌어 올리는 몇 안 되는 식품들이란 정말 말이다 셀략병과 밀 섭취 사이에 관계는 1954년 네덜란드의 소아과 의사 디커가 체험 제기했다 어머니가 어들에게 빵을 먹이지 않았던 아이의 발진이 개선된 것이다 이것을 보고 그는 의부심이 들었다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10년은 부족하고 빵이 희귀했다 디커는 이 시기에 스웨덴의 9호 비행기가 네덜란드의 빵을 떨어뜨렸을 때 악화된 경우만 제외하고 아동돌의 실력형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관찰했다 항체별로 살펴보기 여기서 소개하는 세 그룹의 항체 혈액검사는 오늘도 실력형 진단에 감금이하게 활용이 된다 재산글루텐 미원역 반응 여부를 확실하게 진단한다 항글리아딘 항체 생존기간이 짧은 IGA 항체와 오래 생존하는 IGA 트랜스 소아기 뇌과 의사들은 만성경련과 설사 같은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고 항체 검사 결과 실력형 판정이 나올 경우에 소장조직 검사를 실시해서 확진이 한다고 권한다 실력형 전문가들은 대체로 근래의 막 또는 트랜스 글루타미나제 항체 검사를 시작해서 결과 양성이면 내장조직 검사를 받으라고 권한다 그러나 슬리아 병으로 매우 의신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항체 검사 음성이면 내장조직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투과 통제는 연약한 장내백세포의 핵심 기능이다 최근 연구에서 밀클리아딘 전울린이라는 단백질의 장내에 배출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울린은 장투과 조절책이다 전울린은 장세포 사이의 너인 정상투기와 안전한 장벽의 탄탄한 접합을 해체하는 특이한 능력이 있다 글루아딘이 이 전울린 배출을 저극하면 내장의 탄탄한 접합이 약해지며 글루아딘처럼 유입되어서는 안 될 단직질과 다른 밀단백질 조각들이 혈류로 흘러들어간다 전울린 밀은 어떻게 혈류에 침투하느냐 인슐린 의전형 당뇨병은 인슐린에 의전하는 제1당뇨병에 걸린 어동은 주로 셀리약 항체 표지의 양성 가능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셀리약병에 걸릴 위협은 최고 20개에 달한다 밀글루테인이 당뇨병의 원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연구자들은 제1형 당뇨병의 하위 집단한 글루테인 노출로 병세가 진전된다고 추측해 왔다 신경장애, 글루테인 노출과 관련한 여러가지의 신경질환에 대해서는 이 책 뒷부분에 아주 자세히 살필 것이다 연약하면 글루테인 섭취가 도달한 것은 윗개월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셀리약병 라이트 인구의 1%에 영향을 끼치는 반면에 두가지 광범위한 질환 가민성, 대성, 증후군, 위산, 영유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 질환은 셀리약병보다도 증세가 약하므로 나는 이들을 셀리약병 라이트라고 명칭한다 가민성, 대성, 증후군은 흔한 데 비해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복통, 설사, 묽은 변, 변비나 분갈아 나타난다 대성, 증후군은 단 만나는 물을 배출하자 밀과 당뇨병은 매우 밀접하다 밀의 역사는 동뇨병의 역사라고 해도 물이 있는 아니다 밀 있는 곳에 당뇨병에 당뇨병 있는 곳에 밀이 있으니 말이다 이들 이관계는 맥도날드의 햄버거처럼 자연스럽다 당뇨병에 기울은 부자들만의 전임은 아니라 사회 각계의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되어졌다 슈프본 클럽의 대통령 뉴드워치 슈프 1920년대 인슐린 투약을 계기로 당뇨 치르는 데이 약진했다 인슐린은 당뇨 아동들을 구했다고 평가받는다 소아 당뇨는 체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에베이터 세포가 타격을 입어 인슐린 생성 장애를 일으킨 질환이다 억제되지 않고 위험 수준까지 혈당이 상승하면 인열제처럼 작동한다 혈당이 인슐린 결식으로 체소 부위에 진입하지 못해 신진대에서 장애도 생긴다 인슐린은 투약하지 않으면 당뇨성 개톤 산증이 생기며 원수 상태에서 사망에까지 이른다 불행하게도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발견이 식단에서의 지방 및 포화지방 축소와 전국적으로 탄수화물의 시대를 이어 1980년대 의학계의 이때에 급기야 지방 섭취 과잉으로 인해서 위험에 직면했다고 믿는 미국인들의 건강을 구원할 투수로 건강에 좋은 통곡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어쩌다 보니 지방을 줄이고 줄어든 지방만큼 칼로리를 밀처럼 건강에 좋은 통곡물로 대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30년간의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결과는 이렇다 체소 증가 비만 내장 지방의 병장 역시 체장의 공격과 배터리 당뇨와 당뇨 전단계의 폭발적인 증가는 과체소과 비만 인구의 증가와 흐름을 같이 해왔다 사실 당뇨와 당뇨 전단계의 폭발은 상당 부분과 체소과 비만의 증가에서 기인에 따른 설명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체소 증가에는 인슐린 민감성을 망가뜨리고 내장 비만 축적을 가속하며 당뇨병의 기본 조건을 빠르게 만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생리적으로 당뇨병과 미래관계는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 당마혈색소 체장선상은 산화독성, 렙틴, 다양한 인토르킨 정량기소 인자들의 염증연상으로 한층 악화된다 독성, 지질 독성, 염증성 파괴 단수화물 맛볼 작전은 구석기나 신석기 오늘날 밀가루 옥수수, 농말, 기일이, 액상가당 자당으로 이뤄진 시리얼 한 사벌로 바뀌었다 물론 밀가루 옥수수, 농말, 기일이, 액상가당, 자당이라고 하지 않고 이보다 훨씬 기회가기 쉬운 크런치, 헬리스, 크루스토스 이렇게 이름을 바꿔온다는 거죠 통곡물, 통곡물, 오토밀, 쌀, 저리안, 흰토콩 등등 이런 것들 인간의 몸은 pH 반응에 철저하게 통절을 받는다 정상 pH 7.4에서 수치가 0.5도만 밑도는 아래로 움직여도 우리는 죽게 된다 뼈를 파괴하는 자 수렵 채집인과 같은 고기, 채소, 과일, 기계적, 증성식품인 견과류 근처리로 꾸린 식단은 결코적으로 얼칼히 효과를 낸다 물론 수렵 채집인에 싸운 대상은 pH 조절보다 7차적으로 화살 지나치게 산성화된 식단은 결국 골절을 불러오봐야 만다 식물성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 보다 많이 습지할수록 엉덩이 골절 발생이 좋은다는 이 차이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의 소지 비율이 1대 1이거나 이보다 작으면 10만 명당 200건의 엉덩이 골절이 마찬가지로 식물성 대동물성 비율이 2대 1, 5대 1이면 10만 건당 10만 건 이상의 엉덩이 골절이 일어났다 역한데 감소폭이 95%를 넘어선다 10만 명당 200건의 10건 식물성 단백질 산성비, 자동차, 배터리, 밀의 공통점은 다른 식물성 식품과 달리 공류만이 산성 물질을 생산한다 공류가 밀은 황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서 어떤 영유와 비교해도 그리운 다음 황산의 양이 많다 산성비 소고의 황산은 석점을 부식시키고 나무와 풀을 죽이며 서생식물의 생식 활동을 결환한다 밀 섭취로 생성된 황산이 희석된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희석된 상태에서 양이 아무리 적더라도 알카리를 즉각 중화해서 압도적으로 강한 산성을 낀다 골관절과 연결된 밀가루 똥배 체중관량이나 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력형 환자를 관찰하면 미리 뼈와 관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골감소증과 골토공증은 실력형 환자들에게 흔하다 장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나타나며 실력 항체를 보유한 최고 70%의 사람들이 골감소증과 골토공증을 증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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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